보금법률가회 김준근 박사가 차별금지법이 적용되면 고용 영역에서 많은 분쟁이 생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준근 박사는 기고문을 통해 차별금지법이 적용되면 교단과 교회, 신학교 등에서 고용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동성애를 옹호하는 직원이나 목회자를 징계하는 경우 차별금지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무효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전했습니다. 또 일반 직장을 포함한 모든 고용 영역에서 동성애 반대 의견을 표현하는 행위들이 금지되고 관련 분쟁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반대해서는 안 된다는 가치관을 받아들일 것을 법으로 강요한다며 이는 명백한 법의 남용이며 신앙과 양심, 학문, 표현의 자유의 본질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